2019년 티보로드가 새로워집니다. 싱그러운 봄과 함께 확 달라진 편성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서울 지역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려드리는 서울 뉴스가 새롭게 선보입니다. 더욱 정확하게 더욱 풍성하게 한발 빠른 서울 소식을 한눈에 알려드리는 서울 뉴스 새로운 서울이 보입니다. MC 김현욱과 MC 박지현 서울시의원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변신해 서울 곳곳의 정보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서울 본색이 신설됐습니다. 서울의 알짜 일자리를 소개하는 내일을 잡아라. 구직자에게는 꿈의 직장을, 기업에게는 만능인재를. 일자리 창출 활성화 프로그램 내일을 잡아라. 우리 지역의 리더들을 만나본다.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가 신설됐습니다. 이재원 기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서울 지역 현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수도권 시사이야기, 화끈한 시사톡. 새롭게 시작하는 4월의 티브롯. 2019년 개편,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